치약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일명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 박쥐의 서식이 8년째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치약산 국립공원의 공원 자원조사에서 붉은 박쥐의 서식이 확인됐고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같은 개체가 8년 동안 같은 서식지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붉은 박쥐는 선명한 오렌지색을 띄는 털과 날개막, 귀가 특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1년에 6개월 이상 동면하는 붉은 박쥐의 특성상 서식지인 동굴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리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